아저씨들이, 이 아빠 개저씨들이 어? 나 하나 죽이겠다고 호텔을 막 야비하게 막 수준이 너무 낮아서 어? 내가 나쁜 년이지만 않으면 돼요 이 새끼들이 약간 이 억울하잖아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심한 심한 새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? 개같이 받으면서 내가 여기까지 일어났는데 여자가 한 정도 5년을 서열한 날씨 어? 미치는 세상에 동네 미치는 세상에 미쳤다 아니 무슨 개소리야 자기들이 배신을 하고 내가 이렇게 개같이 일어났는데 들어올 거면 맞다 입고 들어와 뒤에서 지렛자지 말고